안녕하세요. 주경야동입니다. 2022년 11월 판자 월간 판매 및 렌탈 랭킹을 알아보죠. 첫 번째 렌탈입니다. 푸카다, 에이미, 렌탈 부분 10위입니다. 꾸준한 강화로 어니덧 종결스테까지 온 것 같습니다. 이제 강화 그만하고 공장장으로 돌아가자. 9위, 아오이치카사 벌써 13년차 배우, 마스카츠에서 순둥순둥한 모습을 보여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젠 묵념해졌어. 8위, 진구진어 진구지 특유의 색스러운 목소리와 높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 왜 안 올라오네 했네 7위, 하타노 6위 하타노 6위,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6위, 나기사미츠키 덧니파에게는 빠질 수 없는 배우 5위, 신호다 6위,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배우 다이어트는 제발 멈춰 4위, 시라타노 귀엽고 장르 안거리는 배우 아마추어로 데뷔했어서 다 있다 3위, 미카미 유아 S1의 키둥 얼마 전 한국에서 놀다 갔어요 2위, 컷 기타 사이카 미카미를 이어 S1을 지탱할 편 랭킹으로 모두게 설명된다고 1위, 마츠모토 이치카 무료 고주제 1위 이러다가 12월까지 이치카 세상이 열리는 건 아닌지 그럼 판매입니다 12위, 시에히로춘 22년 4월 대비 미드가 아쉽다는 평이 있지만 보약 피부로 모든 것을 압살하는 중 4위, 사쿠라마나 소드의 마스코트를 옹론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8위, 모리자와 카나 턱, 턱 때문에 아, 하고 알베요 10위, 오아나눔 진짜 문매 좋다니까 한 번만 봐봐 6위, 마츠모토 이치카 판매와 렌탈 모두 탑10 그나저나 한국, 또 압나 5위, 진구지나오 진짜 색스러운 목소리가 매력적이야 3위, 유즈리아 카렌 호구호가 갈리지만 그래도 직목은 쌉가능 3위, 이치카와 미우 이 배우 진짜 떠오르는 신성 참고로, 백 2위, 코미나토 유치아 전직 아이돌 출신이라서 2배로 땡겨 대망의 1위 카와키타사이카 이야, 이래도 안봐 독하다, 독해 2부에 참여해주세요